해피버스에이 조금만 기다리면 탈비가 맛있는 거 손질해서 올 거야 얘들아 기대되지? 싸이티 기대되지? 버터! 기대돼! 빨리 드세요! 엄청 커! 대박! 진짜 커 전복 전복을 이걸로 핏! 10,2,3 나온다 점점 크다 성도 크다 난리났어 애들 몸버거 더 큰 거 같은데? 귀여워 오오오오오 좋아좋아좋아 내 머리가.. 화내는데? 너무 커서 화내 한 손가락 아닌데? 오 좋아 머리도 모르니까 머리도 모르니까 머리도 모르니까 오 귀여워 용감해야 돼 쏠티가 역시 목칼을 닮아서 겁도 없고 시스터들은 지금 탐색 중이다 버터 카메라에 가신 것 같아 손질해줄게 벌써 기다리고 있어 빨리 들어와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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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쏠티 쏠티 쟤는 빈껍질 아닌가? 도착 어째다 먹는다 맛있나 봐 오 아니 근데 연어는 보지도 않고 전복으로 팔아가네 얘네들이 비싼 걸 알아가지고 진짜 메이아이 통으로 먹는다 상여자다 역시 버터도 없지 통으로 먹어 맞다 통으로 먹어 3만두천은 통으로 먹어야지 넙 오케이 오 매일이다 진짜 안 먹는다 쏠티도 잘 먹고 전복을 좋아하는 애들이 저기 할비 고생시키려고 맞지 전복이 힘든데 전복이 힘든데 연어는 그냥 자르면 되는데 아 귀여워 새다리야? 옷주 새다리야? 아이고 저거 어디 간다 하하하하 내일은 여자애들이 지금 껍데기 잘 씹었네 지금 전복 비키니 입고 싶은가 없네 지금 뒷발까지 들어갔는데 뒷발 연어도 먹나요? 쏠티? 난 잘 먹는다 버터 맨날 먹는 거 먹어 어이구 이제 먹는다 어이구 이제 먹는다 어이구 어이구 맨날 먹던 거 먹는 게 최고죠? 아는 맛이 무섭죠? 어때? 엄마? 자 메인 연어 안 먹어볼래? 어? 메인은 전복이 좋대 여자애들은 전복이 좋다는 거 같은데? 남자애들은 연어도 먹고 전복도 먹고 편식 안 하네 여자애들은 뭐해? 여자애들은 뭐해? 여자애들 아휴 어떠니? 여자애들 여자애들 여자애들은 만들살라 마지막ible 맛있어 역시 전부도 맛있어요 다 잘먹는다 뭐 때문에 역시 거주다 진짜 아들내미들은 엄마 닮았고 딸내미들은 아빠 닮았다 맞지 똑같다 그냥 막 여기 잘 먹었다 여기 맛있다 여기 맛있다 여기 맛있다 여기 맛있다 와잉 둘이 딱 안하는게 이쁘게 잘 먹네 맞지 아름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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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하지마 많은데 여기서 여덟으로 정찰절이 심하네 모카 표정 무서운데? 모카 표정 무서운데? 얘들아 더 줄게 많아 아직 화났어 모카 화났어 더 줄게 자자자 싸우지 말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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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러웠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신나봐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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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상 같이 해야지 일로 오세요 도대체 어때 일로와 아예 홀린듯이 그냥 전복을 가는구나 그냥 통으로 돌리는 거야 자자자 여기 있다 응 너무 크지 않아 나한테 여사님 그러세요 드세요 드세요 도대체도 다 먹어봤으니까 뭐 이따한테 거 좀 챙겨주세요 이따가 이따가 도대체도 먹고 도대체도 먹고 도대체 나 한글을 아예 다 먹을 기지인데 여노는 아예 손도 안 대시네요 다 먹었지 아따 맛더 통으로 먹었뻔 어이구야 마 아 다 먹을 거예요 상남자처럼 먹어야지 맞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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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최 멋있다 상남자다 역시 으아 으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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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사님 잘 드시고 계시네요 으음 아우 맛있어요 어머 도대체 언제 한개 다 먹었대? 한개 벌써 클리어했어요 와 클리어하우브 지금 또 한개 더 다 먹었네요 아 와 짭다 으음 으음 라테는 괜찮아갈꺼야 으음 다 먹어고 배불렀어 배불러 배불러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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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55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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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